여기 있는 htma 태그를 보면 뭐가 있냐면 onClick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거 덕분에 사용자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을 띄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는 저런 이벤트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속성은 있지만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컴포넌트도 이벤트 기능이 있어서 컴포넌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추가적인 어떤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 않나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이 헤더 컴포넌트 이벤트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onChangeMod라고 하는 probe의 값으로 함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헤더 컴포넌트 안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컴포넌트가 이 함수를 호출해서 헤더를 클릭했을 때 해야 되는 작업들이 실행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헤더라고 하는 경고창이 뜨게 하고 싶다. 그러면 헤더 태그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헤더 태그가 너무 위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킬게요. 보기 편하게 하려고 위에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헤더 태그를 보시면 a 태그가 있는데 저 a 태그에다가 우리가 onClick이라고 이벤트를 걸어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a 태그는 순수한 html과 똑같지 않습니다. 유사 html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코드를 작성하면 이 리액트가, 리액트 개발 환경이 이걸 최종적으로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html로 컨버팅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문법은 똑같지 않습니다. 자, on 대문자 c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따옴표를 쓰는 게 아니라 함수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저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자, 그 때에 지금 우리가 이걸 클릭했을 때 페이지 리로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 onClick에 콜백 함수로 들어간 저 함수가 호출될 때 리액트는 이벤트 객체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주입해줍니다. 그 이벤트 객체는 이 이벤트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벤트, 프리벤트, 디포이트를 하게 되면 이 a 태그가 동작하는 기본 동작을 프리벤트 하는 거예요. 방지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 동작을 방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클릭해도 리로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onClick에 함수가 호출됐을 때 head에 props로 전달된 onChangeMode가 가리키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에서 props onChangeMode라고 하면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이 함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저 함수를 호출할 때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면 저 함수가 호출되는 것입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header가 출력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컴포넌트에 드디어 이벤트 기능을 부여해서 컴포넌트 사용자가 header를 클릭했을 때 해야 될 작업을 정의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준 것입니다. 박수! 자, 여기 함수, 펑션 문법이 조금 장황해서 우리가 좀 축약해 볼까요? 어로우 펑션으로 바꿀게요. 아까와 똑같은 코드입니다. 이것도 어로우 펑션으로 바꾸면 이렇게 하면 아까와 똑같은 코드가 되죠. 그 다음에 할 것은 여기 있는 navigation을 클릭했을 때 이걸 클릭하면 경고창에 2가 뜨고 이걸 클릭하면 경고창에 3이 뜨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nav라는 저 컴포넌트 역시도 onChangeMod라고 하는 프롭을 갖고요. 저 프롭은 함수를 전달하는데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id 값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 함수 고출될 때 그 id 값이 경고창으로 뜨게 하고 싶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저는 nav를 컷에서 헤더 밑에 앱 근처로 옮겨왔습니다.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nav 태그에서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 a 태그를 일단 좀 보기 좋게 줄바꾸면서 가독성을 좀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a 에다가 on 클릭 그리고 함수 event 이렇게 파라미터가 하나인 경우에는 괄호를 생략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저기는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동작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event, prevent, default 함수로 호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내부에 onChangeMod를 호출하는 거예요. onChangeMod는 props니까 props onChangeMod 하고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때 onChangeMod는 id 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id 값을 주입해야 되는데 그 id 값을 얻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다가 id는 tid라고 id 값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함수 안에서 이 event 함수 안에서 a 태그의 id 속성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이벤트 객체를 사용합니다. 이벤트 객체가 갖고 있는 target이라고 하면 이 target은 누굴 가리키냐? 그 이벤트를 유발시킨 태그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이 a 태그죠. 그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id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뒤에다가 id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3이 뜨고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1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목록 안에서 링크를 설치하고 그 링크가 이 이벤트를 호출할 때 어떤 입력 값을 주는 방법도 살펴본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벤트를 가진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끝 1, 2, 3, 5, 4, 4, 4, 5, 4, 5, 6, 5, 6, 6, 7, 7, 8, 9, 9, 9, 9, 9, 9, 9, 10, 10, 10, 11, 10, 11, 10.